종로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5월과 6월에는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방법은 온라인과 전화, 방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전화는 1339나 종로구 콜센터를 이용하시고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실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후 본인의 예약 일정에 맞춰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가족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근 종로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5월 7일 옛 종로구청 광장에서는 구청사 철거기념 문화재와 제28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부 행사는 기념사 및 축사, 종로구민상 시상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 행사는 구청사 철거기념 영상관람과 서예 퍼포먼스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종로구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쉼터이자 체험의 장이 되어줄 해명 아이들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아리수를 공급하던 해명 아리수 올림터와 국민생활관 일부를 활용한 친환경 놀이터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내 곳곳에서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평창동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효 나눔꾸러미를 전달하고 무학동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취약가정에 외식 쿠폰을 지원했습니다. 숭인 1동에서는 아동에게 치킨을, 어르신에게 영양죽 세트를 전했으며 현대건설협력업체들의 협의회인 H리더스는 종로구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기부된 성금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4일 종로구청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업무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 함께했는데요. 200억 원의 융자규모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사고를 겪거나 보살펴주는 분이 안 계셔서 곤란할 때 있죠. 이럴 때 종로구 돌봄 SOS센터에서는 집안일을 돕고 함께 병원에 가드리며 식사까지 준비해드립니다. 특히 종로구는 소독, 방역, 살충, 폐기물 처리 등을 하는 해충 방멸 위생지원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건강 가득 영양지원, 이불 등의 대형 숙탁물을 수거해 깨끗이 빨아들이는 세탁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지에 돌봄 SOS센터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늘 종로 소식통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